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최근 로페테기 감독과 결별한 울버헴튼이 신임 사령탑으로 게리오니를 선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울버헴튼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리그 개막을 앞두고 공석이 된 사령탑에 오닐 감독을 선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닐 감독은 선수 시절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 강등 위기인 본머스를 잔류로 이끌며 그의 지도력을 입증받았습니다. 울버헴튼 구단 관계자는 오닐 감독의 리더십 아래 울버헴튼의 성적 개선을 이루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황희찬의 울버헴튼이 새로운 사령탑으로 게리오니를 선임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